네, 이번 시간도 제가 늘 요즘도 경청하는 제일 저에게 중요한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학장님보다 제가 더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바로 미국 주식의 미치다의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매일 밤마다 이렇게 저희들이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아까 제가 실시간 채팅방법은 정말 재밌었었는데 다른 분들 제가 출연할 때 다들 호박나이트 가 계시지만 우리 본부장님은 매일 오시는데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정말 큰일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전인가요? 네. 10일 전에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져서 진짜요? 딱 두 번을 지금 못 나왔습니다. 지금 한 80회 정도 진행했거든요. 3%가, 글로벌 라이브가. 그때는 진짜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못 나왔고 지금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하는 게 깊은 내용이 아니고 보통 기사를 정리해서 나와서 그날 있었던 일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굉장히 간단한 일이지만 이게 이제 뭐 약간의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간단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본부장님 앞에 계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제가 이런 표현을 저희 학생들에게도 많이 하는데 정보가 너무 많은 것은요.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 많은 정보 중에서 옥석을 누가 가려주셔야 되거든요. 바로 그래서 장 본부장님 같은 분은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꼭 건강관리 유지해 주시고요. 제가 뭐 조그만 약에도 한번 선물해 드릴게요. 진짜로. 지난번에 한번 정프로님께서 아주 좋은 녹용연을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비싼 걸 아니었고 그냥 종합비타민 정도였는데. 주셨는데. 끝까지 얘기를 주셔야 돼요. 주셨는데. 제가 이제 본인이 아니게 집에서 혼자 살거든요. 가족이 저렇게. 알죠. 그래서 괜히 먹고 막 에너지가 넘쳐서. 그걸 추석 때 연휴해 주셨는데 몸이 진짜 좋더라고요. 먹었더니 막 열도 나고 갑자기 에너지가 막 솟는 게. 근데 이제 혼자 살 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그런 거 좋은데.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건데. 약간의 이게 시간이 바뀌면 좀 약간의 한 시간 더 지연되면서. 잠을 좀 못 자는 게 문제인데. 지금은 많이 이제 회복을 했고요. 일단 도와주신 덕분에. 그래도 뭐 여러 개 닿는 한은 계속해서 짤리지 않는 한은. 무슨 소리세요. 계속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제 건강도 건강이지만. 최근에 미국 입장이 좋아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거고요. 그렇죠.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1등이 테슬라고 2등이 애플이고 쭉 종목이 있는데. 그 빅5를 포함한 물론 이제 빅5은 조금 쉬고 있지만. 테슬라 포함해서 종목들이 다 수익이 좋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스럽고요. 만약에 장마저 안 좋았으면 제가 좀 힘들었을 텐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고요. 일단은 준비된 맵부터 한번 시장 상황을 보겠습니다. 보금요. 여러분들 눈에 확 띄는 거는 애플만 눈에 확 띄요. 애플이 5.01%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은 애플이 5%가 올라온 거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상한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워낙 무거우니까. 2조 달러가 넘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오는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지난 10월에 6% 넘는 상승을 보인 후에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이고요.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붉은색이 안 보입니다. 빠진 게 붉은색인데 정확하게 S&P500 중에서 49개의 기업이 빠졌고요. 나머지 기업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체로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왼쪽 하단에 있는 금융도 올라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힘들었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에너지까지 올라와서. 사실은 오랜만에 제가 업종을 보여드릴 건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업종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정말 오랜만에 IT 업종, 헬스케어 업종, 이민소비자 업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 금융업종, 산업재,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소재까지 다 포함해서 부동산,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올라오는 11개 업종이 전부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이고요. 그나마 우리가 약간의 관심이 없는 유틸리티라든지 에너지, 소재 같은 것들이 강에 올라오면서 약간의 구경제 쪽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정말 핫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나스닥은 지금 한 60번째 올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를 대표하고 있는 러스 2천까지 사상 최고치를 올라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는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강해서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약간의 시장에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월가에 나오는 경고수색 멘트를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 이끌었던 것은 역시 아이폰, 애플에 대한 기업의 소식인데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9,600만 대를 내년 상반기에 상산해서 전년 동기 대비 30%의 증가율을 보일 거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애플이 올라가고 애플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IT 업종을 이끌었는데요. 아이폰 12, 11, SE까지 모델을 포함해서 일단 많이 생산한다고 보고 있고요. 2021년 전체를 보게 되면 2억 3천만 대 예상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역시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판매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최신 기종은 미 현지에서 3주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지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지난번 서베이로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전반적으로 58%의 분들이 이번에 아이폰 12을 바꾸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78% 분들이 무조건 나오면 바꾸겠다고 했기 때문에 교체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12월 16일 6% 상승 이후에 오늘은 5%가 올라가면서 오늘 새벽이 끝난 장은 굉장히 카타한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 스마트폰 새 모델은 요즘은 자꾸 레드오션처럼 예전 같은 호황을 많이 못 누리는데 이번 아이폰에 대해서 이렇게 선풍적인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5G에 대한 속도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이게 약간의 시대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저희가 휴대폰을 바꿀 이유는 배터리가 수명이 다했다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젊은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뭔가 좀 기능이 개선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은 주기가 2년으로 당겨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이 저는 3년 만에 바꾸거든요. 3년이 지나거나 아니면 휴대폰이 깨지거나 이럴 때 바꾸는데 지금은 신제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들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아이폰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폰은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제가 아이폰을 애플을 좋아하기 때문에 애플을 좋아하는데 제가 애플까지 써버리면 한쪽을 기울까 봐 저는 삼성을 쓰고 있는데 한 번 쓰신 분들은 진짜 계속 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폰에 대해서는. 혹시 교수님은? 저는 집에 있는 전자제품은 전부 애플 것 같아요. 그러면 역시 뭔가 조금 이렇게 보게 되면 깊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왜 그러세요? 제 주변에 대부분 보게 되면 공부를 많이 하시거나 이렇게 학자분들 이렇게 분들이 주로 아이폰을 쓰시는데 일단은 아이폰에 대한 어떤 그런 한 번 쓰게 되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요. 애플이 많이 올라온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최근에 빅파이브가 한 3개월 동안 쉬었군의 주식이요. 쉬었습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상승은 한 번 좀 반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흐름이 좋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바이두는 어제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자체 전기차 제작을 고려하면서 일단은 13%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바로 역사한 최고치 주가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물론 자율주행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기차까지 개발해갖고 조금 더 어떤 검색 엔진에서 뭔가 다른 쪽을 좀 사업을 좀 하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추위는 잘 모르시겠지만 애완동물 소매용품 판매업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추위에서 최근에 온라인 카탈로그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애완동물도 원격 진료 서비스를 추진하면서 사실 주가가 굉장히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10%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추위의 내부 조사에 따르면 오프라인 고객들은 1년 동안 150달러를 소비한대요. 그런데 온라인을 한번 팔아봤더니 1년간 700달러를 소비하기 때문에 한 4배 정도가 넘어가는 그런 소비를 보였다. 그만큼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약간의 좀 무분별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충동적으로 누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일단 6만 5천 개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저도 봤는데 딱 들어간 걸 봤더니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강아지가 집에 한 마리 있거든요. 강아지의 옷도 그렇고 강아지 용품도 그렇고 일단은 그런 온라인 카탈로그를 구축하면서 앞으로 매출이 올라올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장 끝나고 나왔던 기사였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좀 이따가 마지막에 아주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했던 어떤 업그레이드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 늘 나오지만 테슬라에 대해서 오늘은 GLJ 리서치에서 CEO인 고든 존슨이 적정 주가가 60에서 80달러가 된다.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식을 평가 절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마치 2016년에 32달러를 기록하고 결국 파산한 기업인데요. 선 에디슨 같은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선 에디슨은 2016년에 31달러를 찍고 1년 만에 파산했거든요. 그것처럼 결국에 테슬라도 역시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부풀려져 있고 특히 생산량이 많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고 중국 점유율도 올 초 25%에서 12.5%를 극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테슬라의 어떤 그런 파란만장한 청사진보다는 앞으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하면서 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월간의 조명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 하락을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GAP 모건처럼 약간의 의미 없는 목표 주가 아닙니까? 사실 이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약간의 저주를 내리는 듯한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는 거의 원형 없이 약 1% 하락에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워낙 극과 극의 어떤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이런 거가 나오면 겁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건 어떤 테슬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개인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의 어떤 얘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목표 주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4,500달러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간벽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보지 마시고요. 아이치가 오늘 조금 전에 지금 여러분도 보시면 아이치가 주주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으로 치면 넷플릭스입니다. 그런데 아이치가 지금 시가 내에서 한 8% 정도 급락하고 있는데 자금 조달을 위해서 8,9억 달러 정도의 신주 발행, 채권 발행을 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ADR로 치게 되면 4,600만 주를 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자금을 하는 거는 아이치가 올해 손실이 이 정도가 나오는데 약 8억 달러가 나오거든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11년째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이치를 보유하신 분들 아무래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11년째 이익을 못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 딱 보시게 되면 넷플릭스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래프상에. 그리고 또 텐센트 비디오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이 하늘색, 아이치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구독자가 빠져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구독자가 1억 660만 명에서 올해 1억 480만 명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 유일한 스트리밍 업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그냥 팔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인수 대상이 되지만 사실은 고평가되어 있다. 인수를 하고 싶은 기업들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규제 대상으로 지금 뽑혀가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인수도 안 되고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에 또 한 가지는 현재 이렇게 채권 발행, 신조 발행도 하고 있지만 또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공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혹시 아이치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중국 기업이고 이렇게 어떤 스트리밍 업체를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감소하는 경우는 극히 저는 이렇게 잘 못 봤는데 아이치이 저는 어떤 건지 못 봤지만 아이치이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왜 그럴까요? 저는 못 봤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특이하네요. 특이하죠.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꺾여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콘텐츠가 없어서 그런 건지 볼 게 없는 건지 뭐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중국 내에서 자료가 나오고 제가 중국을 못하다 보니까 별다른 자료를 못 들었지만 어쨌거나 감소하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약간의 물량이 또 나와주게 되면 지금 또 수급상 꼬이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이치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탑 50 중에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이치를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국내에서. 일단 참고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11년째 수익을 못 내는 건 상당히 조금 의아한 그런 내용이라서 사실 공매도가 집요하게 요번을 파고들고 있거든요. 약간의 구독자가 부풀려져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나중에 한번 정확히 체크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어제 사실 스노우플레이크가 발행 주식의 4%가 락컵이 해제가 돼서 보유해수 물량이 해제가 돼서 물량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시게 되면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평상시 거래량보다 한 5배가 터졌어요. 어제.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 천만 주가 넘어가는 물량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그 물량을 소화하면서 양봉이 나왔거든요. 오히려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물론 끌어올린 이유는 이겁니다. 미주호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량이 나왔지만 약간의 양봉을 만들었는데 거래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팔고 있는 건데 이 4%가 락컵이 해제가 됐지만 이 락컵은 29일로 또 한 번 해제가 됩니다. 13% 물량들이. 그러니까 또 한 번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의 13%라고 하면 그때도 양봉을 만들고 올라올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던데 사실은 스노우플레이크를 혹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 29일 이후에 락컵이 해제가 된 물량이 다 나온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평균 거래량이 어제는 원래 450만 주인데 어제는 2000만 주 거래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실렸는데 그거는 락컵이 해제가 된 물량이 나와서 거래가 터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스럽고는 어제 목표 주가가 올리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부딪히면서 올랐지만 나중에 29일까지 한 번 보시면서 천천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노우플레이크는 버핏이 일단은 지금 투자한 기업이 굉장히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는데 약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해서는 워낙 고점 논란이 많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투자하시라고 조언 드리겠고요. 늘 얘기하지만 신규 상장 종목을 딱 찍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IPO 종목들이 모여있는 ETF IPO라는 종목을 한번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IPO ETF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두 가지 내용을 뱅커 어머니카의 펀드매니저 서베이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 다 시작이 많이 올라온 걸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내용이 장황하는데 제가 좀 잘라서 온 거니까요. 유약된 부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펀드매니저 서베이에서 응답자의 80%가 기업의 이익이 내년도에 개선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상 최고치입니다. 80%가 기업 이익이 좋아진다고 한 것은 과거 금융위 때 70% 위에 가장 많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펀드매니저가 이렇게 좋게 보는 건 시장이 되게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과열되게 펀드매니저조차도 주식을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에 조금 너무 탐욕스러운 부분들이 행배해지고 있다고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물론 이 80% 기업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빅파이브 물론이고 약간의 코로나 피해죄를 불려주고 있는 여행 관련주, 항공주, 카지노, 크루즈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그런 기업들은 지금 내년도에 이익이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백신이 나오더라도 제가 다 물어보지만 백신이 나왔다. 그런데 항공기를 타가 있냐고 물어보면 내년까지는 안 탈 것 같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80%까지 좋아질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시장을 과열시키는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보시면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시장을 너무 좋게 보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니까요.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가 또 하나 문제가 되는데 펀드매니저가 원래 현금 비중이 4%가 내려오면 캐시룰에 걸려서 더 주식을 팔고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해야 된대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회색 막대가 현금 보유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요. 원래 한 5%, 이 빨간색은 5% 갖고 있다가 최근에 4%까지, 이 빨간색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펀드매니저의 상당수가 캐시룰에 걸리면서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좀 팔 것이다. 조만간. 그러면 이제 주가가 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일단은 시장에 대한 고점 다시 한번 주의를 줬는데 제가 보기에 앞서서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의견이 다르겠지만, 이견이 있겠지만 이 캐시룰은 기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4% 미만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주식을 팔아서 최소한 5%까지 올리겠다는 게 나온다 그러면 주식의 일부가 매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팔아 봐봤자 워낙 서학개미 운동이 또 강하기 때문에 다 받아낼 걸 이라는 게 또 수식이 나오고요. 국내에서 그런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웬만큼 팔아서는 대부분 다 개인이 받아내지 않습니까? 미국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틀릴 수 있는데 어쨌거나 만약에 개인들이 받아내지 않는다고 그러면 일부 주식이 약간의 물량이 나와주면서 한번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의 펀드메이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그 얘기죠. 보통 한 달에 두 번, 두 달에 한 번씩 펀드메이저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설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분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핫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거를 제가 준비하면 상당히 굉장히 긴 기사였는데 제가 다 읽다 왔는데 골드막사스가 얼마 전에 테슬라를 굉장히 싫어하다가 결국에는 졌거든요. 내가 틀렸다. 테슬라를 몰라보고 무시했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좋아하는 쪽을 바꿨는데 골드막사스가 그렇게 싫어했던 종목이 또 하나 엑슨모빌이었거든요. 그래요? 엑슨모빌이 보시면 이렇게 B가 붙은 건 바위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H가 홀드 의견입니다. H가 계속 HH 하다가 2019년 말부터 S, 셀 의견을 계속 냈습니다. 계속 내고 최근에도 주가가 좀 반대할 때도 좋아야지만 홀드 의견을 제시했다가 4년 만에 엑슨모빌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한 모습이라 그래서 오늘 굉장히 핫한 기사가 좀 주문받고 있거든요. 엑슨모빌이라면 아시겠지만 유가 하락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진 기업이고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탑10에 들어가는 시가총회 굉장히 큰 기업인데 지금은 쪼그라들어서 굉장히 작은 기업이고 또 다우야에서 쫓겨나는 그런 아 쫓겨났어요? 몰랐네요. 다우주시에서 쫓겨나면서 부록을 당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기업에 대해서 4년 만에 골덴박사스가 일단은 목표 주가를 52달러를 제시하면서 일단은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 이후로 좀 잔단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연배당률이 8%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비용 절감을 통해서 상당한 현금금이 개선되고 있고 유가가 회복이 될 것이고 아마도 내년 정도는 지금보다는 좋아지겠죠. 유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화학 제품 현상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지금 올해 39%가 빠졌는데 2022년 포드 피아를 보게 되면 10배밖에 안 된다. 극도로 저평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한번 사보자. 그리고 또 대부분 악재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엑스모빌이 지금 좋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엑스모빌의 8% 배당을 삭감한다는 소문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삭감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리스크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엑스모빌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배당 삭감인데 평균 배당을 감안하면 삭감에도 큰 문제가 없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8%, 7.9%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업종들, BP라든지 노랄더치쉐리라든지 사우디아람코라든지 토탈, 쉐브론까지 포함하게 되면 많이 줬던 거네요. 그룹의 평균 배당률이 5.5%이기 때문에 한 2% 이상의 여력이 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많이 주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의견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브랜트유가 58달러면 BP랍니다. 58달러면 배당을 줄일 필요가 없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브랜트유가 50달러가 좀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쪽 얘기는 내년이 되게 되면 브랜트유가 58달러 갈 거기 때문에 그 또한 배당을 줄일 필요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일단은 줄여도 일단은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줄일 여력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능가 조금만 올라오면 줄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들은 배당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게 되면 8%나 높은 배당을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좌우의 찬스이기 때문에 한번 투자해보자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다 읽어본 제 느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43달러거든요. 그러면 52달러라고 그러면 한 20% 이상의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20% 여력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배당이 8%라 가져간다고 그러면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가장 안 좋은 게 에너지 업종이기 때문에 에너지 업종이 조금만 반등해도 하락국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올해 YTD가 아직까지 39%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조금만 반정이 된다고 그러면 한번 또 한번 닫고서 주식이 되기 때문에 한번 X모비도 관심을 가져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8% 배당 주는 건 그렇게 흔하지 않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보통 이렇게 무슨 상가라든지 오피스텔하지만 또 그렇게 다 안 주잖아요. 그럼요.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배당이기 때문에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면 놀란 것은 쉐브론도 그렇고 지금 로얄 더치셀도 그렇고 상당히 배당이 보게 되면 그걸 비교해 봤더니 X모비도 그동안 배당을 많이 줬다는 것도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 국내에 보유한 현황을 보게 되면 가장 싫어하는 게 금융주고요. 그다음에 또 가장 싫어하는 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수 안 하시겠지만 그렇지만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자료 중에서는 가장 오늘 핫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혹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여기 동의한다고 그러면 투자하면 좋은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1억 있으면 1억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시세 차익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요즘은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배당 성향 이런 것들도 투자하실 때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아까는 제가 연배당 순위를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사실은 주가가 내려가면 커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배당금이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에 배당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왜냐하면 배당주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한 10년 전에 교수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언제 오피스를 돈 주고 샀습니까. 그렇죠. 다 뒤에서 이렇게 못 깔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면으로 해서 깔고 했는데 그들이 이제 오피스를 구독을 하면서 지금은 그렇게 할 일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또 많이 의식이 올라가서 사서 쓰지만 그렇게 되면서 구독하면서 지금 이제 이익이 커지다 보니까 배당을 막 해도 주가가 워낙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늘 연배당 수율이 1% 미만이에요. 그런 많은 분들이 1% 내가 벌려고 배당 투자하냐 그러는데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질적인 배당금은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올리고 있지만 배당 수익률을 보게 되면 앞에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배당 수익률을 보다는 배당금을 보시면서 하시는데 주가가 또 많이 올라온 것들은 작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작아 보이지만 그때 배당금을 보시면서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얘기하지만 올해는 좀 배당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기업 이익이 좀 증가한다고 그러면 배당을 또 원래도 지급할 거기 때문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이 내년도에는 좀 핫할 거라고 보이니까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고 배당을 늘리는 경우가 또 금융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금융주는 진짜 탑 50 중에 한 종목도 없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테슬라를 8조는 갖고 계시고 그다음에 빅5를 다 갖고 계시는데 심지어 니오, 니오토, 샤워폰까지 3대 중국 전개차까지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국내 마찬가지지만 금융주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은 그게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에 관심이 푸신 분들은 금융주 쪽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또 한 거 잠깐 까먹었는데 아까 이제 아이치에 대한 또 신주발향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중국 기업들이 신주발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작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니오도 그렇고 니오토, 샤워폰까지 틈만 나면 계속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자금을 확충하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이제 자금을 확충해서 여러 가지 좋은 쪽에 쓰겠지만 중국 기업은 좀 너무 잦은 거죠. 아까 얘기했던 아이치가 이미 세 번째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네, 세 번째. 그러니까 좀 너무 횟수가 잦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테슬라는 50억씩 두 번이나 했는데 말씀하시는데 그건 약간의 좀 차이가. 예외적인 거죠. 예외적인 거라서 여러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제가 중국 기업을 보면서 늘 얘기하는데 중국 기업의 문제라는 건 약간의 좀 그런 좀 신주발향이 너무 잦다. 유상진자가 너무 잦은 것 같다는 게 좀 문제라서 한번 그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주식이 수급이 꼬이면 주가가 좀 조동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워낙 그 시장 흐름이 빨리 바뀌면서 그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어떻게 보면 신시장에 뛰어든 회사들이 진짜 신주발향을 굉장히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면 또 잘 먹히니까요. 그렇죠. 일단 아까 얘기했던 아이치만 한번 여러분들 현재 움직이는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아이치 심볼은 아이큐입니다. 아이큐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야후에서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게 실시간 시세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장 전에 아니면 장 끝나고의 시간의 거래인데요. 이미 9.82%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꼬여있다고 보시면 다시 한번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제 오늘은 4천만, 4,600만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진짜 진짜 오늘은 계획을 발표한 거고 진짜 물량이 나온다고 그러면 어쨌거나 수급적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이치에 대한 주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치가 이제 공매도 보고서가 난 다음에 잘 버텼는데 지난번에 한번 인수를 하려고 한번 했다가 중국 기업들, 특히 그때 참여했던 기업이 알리버와 텐센트가 참여했다가 안 했거든요. 그냥 나와버렸어요. 회담에서.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는 모습이라서 조금 주의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신주 발연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틸레라든지, 틸레이고요. 틸레이가 오늘 23%. 그다음에 오로나 카나미스가 A10인데요. 오로나 카나미스 같은 것도 2%. 오늘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 대마초 마리아나 관련주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요? 네. 일단은 지금 MNN 수식이 나와주면서 하나가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마리아나 관련주가 좀 다시 한번 부각된 거는 바이든 수혜지로 뽑혔어요. 바이든이 마리아나를 가지고 의약품에 쓰이는 것을 주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걸 넓게 좀 쓰게 해서 하겠다 의료용으로. 그런데 이제 한국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그런 제약이 있었는데 바이든이 많이 풀어줄 거라는 기대감을 심으면서 많이 올라왔는데요. 사실은 좀 아직까지 여러 주마다 좀 차이가 있고 아직까지 제한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리아나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두지 마시고 많이 걱정하더라도 좀 멀리 보시면서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캐나다를 갔었는데 캐나다에 가게 되면 이렇게 불빛이 녹색 불빛이 나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그런 가게가 마리아나를 파는 가게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일반 상점처럼 돼 있고 왔다 갔다 하면 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캐나다가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수많은 국가가 아직까지 못 팔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확산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마리아나 재배가 농작물 중에서 수익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좀 풀어보려고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 아직은 좀 많이 우리나라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데 진짜 미국에서는 가장 수익성이 좋은 농작물이거든요. 의약품이 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도 오래전부터 좀 주목해서 봤는데 이렇게 또다시 이렇게 이쪽 주식이 들썩들썩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애플 하나 가지고 말씀드려볼게요. 애플을 말씀드리면 애플이 어제 5%가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 오늘 뭐 시간에서 조금 빠지고 있지만 보통 기사가 뭐였냐면 어제의 기사는 9,600만 대가 상반기에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폰에 대한 매출이 결국 30%가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실적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실적 때문에 올라가거나 실적에 관련된 기사가 해서 급등하는 것은 이렇게 하다가도 주가 대부분 다 많이 안 빠지거든요. 그냥 대부분 견고하게 올라가거나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이런 기사가 나온 다음에 주식을 파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없는 분이 사는 시점으로 좀 사모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게 아니고 무슨 뭐 간단하게 단단한 이슈라고 그러면 주의해야겠지만 실적에 연동된 기사는 좀 유심히 보시면서 여기 하나의 또 한 번 터닝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지금 애플이 좀 다시 한 번 힘을 낼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 애플이 여러분들 뭐 주가 재미없다 하지만 사상 최고치 7% 밑에 있거든요. 손만 뻗으면 아니고 좀 한 번 점프하면 다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안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힘을 내면 역사상 최고치로 다시 한 번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애플 같은 주식들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야 되는 주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 늘 얘기하지만 사상 최고치 가는 주식들이 여러분들의 늦보잡이 가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기업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가게 되면 없는 분들 상당히 속이 쓰리거든요. 누구나 알고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일단은 늘 얘기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갈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알려진 기업들 애플이 가거나 페이스북이 가거나 아바젠이 가거나 그러면 흔한 주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런 흔한 주식의 신고가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은 항상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까지는 가져가야지 안 그러면 상당히 속이 쓰리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가게 되면 진짜 알고 있는 종목들이 다 가는 거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모르는 기업이 가겠지만 그게 아니고 미국도 역시 우리가 흔한 기업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관심을 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선물로 보겠다면 지금 그냥 강보학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상승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고 그다음에 늘 여러분들을 희망공을 하고 있는 추가 부양의 책에 대해서 추가 부양의 책은 늘 나오는 어떤 하나의 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백신에 대한 기사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얘기했지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이만큼이라고 그러면 지금 백신에 대한 기대감만큼 더 커진 게 코로나 확산이기 때문에 약간 상충하고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모더나가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들은 어떤 백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그 과정에서 코로나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우려가 더 크다.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오늘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세운 걸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천 몇 명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은 비다 한국뿐만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단 굉장히 어려워지는 모습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화이제를 맞고 있지만 오늘부터 지금 거의 봉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밥도 못 먹고 전부 다 포장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이 나오더라도 내년 봄까지는 보급차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이 더 문제가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이죠. 새벽 한 4시 반경에 오늘 FOMC 미팅이 끝나고 파월 연주회장 연설이 있을 겁니다. 기자회견이 그때 어떤 얘기하는지 지켜보시면 채권 맵을 한다든지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얘기는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론 금리를 올리지 않겠지만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벽 4시 이후에 나오는가 혹시 보실 것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 소식들은 정말 좋은데 늘 이렇게 소식이 좋으니까 항상 또 그것 때문에 우려도 늘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장이 많이 올랐다 버블이다 고점 논란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텀이 있어요. 잠시 후에 나오고 잠시 후에 언제 나오냐 다 여러분들이 잠잘 때 나오거든요. 하락이 꼭 그렇게 나옵니다. 상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지금 당장 팔아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준비하시고 조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는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구나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그러면 만약에 주식 사실 분들 조금 더 천천히 사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 중에서 아까 엑스모블처럼 많이 처져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을 짜시는 거지 당장 팔고 도망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너무나 포지티브해 보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기사를 보게 되면 한 6대 산 것 같아요. 6은 많이 올랐다. 산은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점점점점 많이 올라갔다는 쪽의 의견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급락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기는 것도 조정일 수 있잖아요. 기간 조정. 약간의 그런 쪽이 가깝기 때문에 물론 산타를를 기대한 분도 많겠지만 조금 그렇게 해서 시장을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빠진 종목이 그나마 빅5이다 보니까 빅5이로 버틸 걸로 보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이 빠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장이 시작됐네요. 네. 장이 시작했고요. 어제 일단은 1%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 나스닥이 상상 최고치 같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조금 뭐 그냥 강보합 정도라고 보입니다. S&P500이 0.09% 다운은 0.02% 뭐 의미 없는 약간의 플러스고요. 나스닥이 오늘도 0.11% 플러스로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뭐 오늘은 유가가 좀 빌리는 그런 모습 그 다음 시장은 강보합 정도에 출발했고요. 오늘은 애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보합 정도 근데 저는 물론 내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내일 오게 되면 녹색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IT는 10%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더 빠지는 이유는 미국은 공매도를 치기 때문에 개인도 공매도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뭔가 물량이 많아진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점 논란에 휩싸인 기업들은 주로 공매도를 치거든요. 공매도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 아까 얘기했던 80달러 90달러 얘기했던 진짜 저주를 내렸던 테슬라도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요. 약보합 정도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던 그렇게 터무니없는 목표 주가를 제시한 거는 시장에 반영이 안 되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 뭐 테슬라 보유 타이밍을 놓쳐서 괜히 고든 존슨 같은 부분은 일론 머스크 자체를 싫어합니다. 무슨 뭐 팟캐스트에서 마련을 피고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말을 막 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걸 싫어하시는 행태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기업을 제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게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우리 장호석 본부장님께 너무 귀한 말씀 많이 들었고요. 항상 우리 장 본부장님의 말씀은 균형감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투자하면서 참 시금석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쇼에서 라이브에서 많은 내용들 담아봤고요. 저도 종종 또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뵈면서 저도 배울 수 있는 기회 많이 갖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